포도밭에 오늘 일하러 왔는데 몸집과는 다르게 이렇게 두꺼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날쌍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점프로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 밭 주변에 굉장히 먹을게 많아서 그런가 투실투실하게 와 이거 비만 아냐 이거 여기 보니까 옆구리 살이 남낼 같지가 않네요 굉장히 하하 아 이 친구 굉장히 운동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근데 그런거에 비해서 굉장히 또 날쌍요 또 덩치도 큰데 아까 점프를 막 하던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귀여운데 무서운 약간 그런 느낌의 두꺼비 희한하게 생겼네 갑자기 숨을 죽이고 있어요 오우 오우 놀래 이게 점프 하려고 길을 모으고 있다가 하는가봐요 오우 여기 빠르다 흐흐흐흐흐흐흐 아 빨리 가 인마 빨리 가 안녕